많은 것들이 변했던 밤사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 분위기가 썩 나쁘진 않았는데 새벽 사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네요. 1월 23일 사실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제 한 2주 정도 됐고 거래일로 따지면 7거래일 정도 지난 것인데 주말이 그 사이에 두 번이나 껴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의 흐름을 좀 보실 때는 어떤 기분이 좀 드셨어요? ETF 승인 이후에요. ETF 승인 이후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긴 했잖아요. 사실 해당 부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에 블록미디어 라이브, 긴급 라이브 한 번 진행했었잖아요. 아 보셨어요? 제가 아침에 아침에 아 아침에 저희가 그냥 하도 라이브를 많이 해갖고 무슨 라이브를 했는지 아침에 제가 잠깐 출연해서 라이브 통해가지고 차트 시황을 잠깐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팁을 드렸거든요. ETF 승인이 되고 나서도 1분 마감 이 포인트를 주시해라. 근데 3만 8,500달러를 위로 마감하지 못하면서 사실 이렇게 조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좀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셨지 않았을까? 해외 외신에서 나오는 뉴스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석은 지난 밤 사이에 폭락세는 GBTC의 매도 물량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통상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물어보니까 송승재 이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일부 이제 분석을 하는 분석가 분들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로 인한 매도가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하락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매도세는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가 아니다. 이거는 보통 바이낸스와 바이빗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일부 분석가 분 의견을 받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온체인 통해서 분석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참고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분위기상 사실 이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이탈하기 전에 3시간, 4시간 전쯤에 또다시 그레이스케일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용한 일부 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매도를 하는 건지 확실하게 지금까지 단기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낼 때마다 하락이 있어 왔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순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매도세가 매수 물량에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텐데 사실 그런 것 치고는 갑작스럽게 지금 너무 많이 플런지 됐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코인마켓캡을 켰다가 사실은 거래소 어플을 켰다가 깜짝 놀라는 내 통장 그래서인지 이제 아일러브가재님이 배미 좀 먹고 살자 이렇게 댓글도 좀 써주시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럭키케일님이 FTX 물량이 고점에서 던져지는 것보다 지금 던져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해 주십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요. 파산했던 이 FTX 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GBTC 주식을 2,20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대부분 처분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BTC 주식 매도가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FTX발 매도 압력, 하방 압력은 조금 완화되는 기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뉴스도 조금 있고요.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거기서는 이제 국영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00만 BTC를 매입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저희 JJ 크리프토라이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국영 펀드들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중동의 펀드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저희 JJ 기자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조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좀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4만 달러가 깨졌어요. 살까요? 말까요? 요거가 이제 오늘의 주요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어보고 시작하죠. 간단하게. 살까요? 말까요?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다린다. 요것도 조금 중도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왜냐하면 4만 달러가 이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패턴이 나오면 사실 30K 구간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현재도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만 달러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 자체도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는 30K 구간 정도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30K 구간. 네.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숫자가 지금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차트로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로 보는 지금 시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주세요. 네. 먼저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번에 그 3만 8천 5백 달러가 이 자리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왜 중요하게 봤었냐면은 그 중장기 하락분의 기술적 반등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1년도 11월 10일 고점에서 22년도 11월 21일 저점까지의 총 이제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위로 일복 마감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지난 1년간 상승에 대한 조정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거고 사실 이때 ETF 승인이 되면서 승인 빔이 나왔지만 마감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약세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런 포인트를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직후에 이제 하락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다들 많이들 보시는 40K까지도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조금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좀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내 말이 맞았다. 네. 그랬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락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락장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냥 정말 이제 조정이다. 지난 1년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그냥 조정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음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의 이제 재정비 기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재정비의 그런 구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인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차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부근은 3만 9천 후반이었어요. 일단은 어제 4만 1천에서 밤 사이에 4만이 깨지고 3만 9천 중반 정도였는데 지지선이 3만 9천 후반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3만 9천 후반도 이탈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반등은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 3만 9천 후반을 쉽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까지도 계속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다음 지지선은 정말 중요한 지지선은 3만 4천 달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만 9천 후반의 다음 타자는 3만 4천 달러다. 네. 3만 4천 달러. 3, 4. 물론 그 위에도 이제 3만 7천 달러라는 지지 구간은 있습니다. 네. 지지 구간은 있는데 이 지지 구간도 꽤 의미는 있어요.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매물때 이 자리에서는 지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3만 8천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 구간인 거죠. 여기서 단기적인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추세가 그동안 이제 이어왔던 정말 긴 추세잖아요. 1년 동안의 이 추세가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좀 내리면서 횡보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지금 3만 4천 달러를 주요 포인트라고 본다고 해서 꼭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못해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차트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마 이제 4만 달러를 지지해주면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었을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 4만 달러를 저는 왜 중요하게 봤냐면은 이 4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4시간 봉 차트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시그널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4시간 봉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형성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4만 3천 6백 달러까지 반등이 가능한다라는 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4만 달러가 이탈되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사라졌습니다. 무효됐어요. 이제 형성은 이제 시도는 됐지만 추가 하락으로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가 사라진 상황에서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뭐 4만 3천 6백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4시간 봉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꽤 크게 많이 밀렸어요. 거의 이제 과매도 최저 수준까지 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매도에 대한 해소해주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냥 단기 반등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내용이 좀 조금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영어가 튀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었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4만 달러를 버티지 못하고 3만 9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코인마켓 케이블 보면은 채팅창에도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시기를 구관조님께서 지금 40K 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3만 9천이 후반대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거기서 아시아장으로 오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의 반등 가능성은 또 없는 것입니까? 3만 9천 후반 이제 3만 9천에 이제 CME 갭도 있었잖아요. CME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반등 가능성은 뭐 있어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반등이라는 거는 그냥 이 과매도에 대한 해소 정도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봐야 다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뚫으러 가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뭐랄까 너무 매도세가 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매매 같은 식으로 지금 풀이해주는 해소해주는 그런 물량들 때문에 39K 후반에서 4만 달러 정도까지 왔다 갔다 지금 아시아장에서 아침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차트로 확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인다. 그런 설명입니다.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등이 좀 제대로 좀 잘 나온다 하면은 그래도 한 4만 천 달러 이상 정도까지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혼조세에다가 하락 압력이 상당히 많은 그리고 외적으로도 ETF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PD님 혹시 소리가 조금 작다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 소리를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킴78님 자고 일어나면 잠을 자면 안 돼. 보통 송승재 이사는 언제 잠을 자고 언제 확인을 많이 합니까? 이것도 약간 다른 분들한테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잠을 자고 언제 확인을 하고. 투자를 보통 이렇게 세게 할 때 잠을 언제 자고 언제 타이밍에 좀 많이 들여다보세요? 잠을 거의 안 자죠.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잠을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눈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눈에 눈이 조명이 있어서 막 그렁그렁 하세요. 잠을 자지 마라. 감사합니다. 머니창고님이 35에서 38K가 다른 분들은 맞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30K까지 지금 본 상황이고 34K. 34K 정도를 지금 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한 분께서 지금 CME 갭 얘기도 좀 하셨는데 앞서서 한 달 전쯤에 CME 갭이 38.5K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 그걸 점프했다라는 설명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39K 중반 정도였고요. 그때 이제 그거를 좀 채울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채우지 않았고 고점을 크게 높여줬죠. 그리고 지금에서야 채웠습니다. ETF 승인 호재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점을 크게 높여주고 나서 이제 조정 추세에서 채워준 움직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39K CME 갭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채우려는 그냥 의도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40K 이탈은 일시적이다.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미 ETF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크게 상승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점도 많이 높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매도 청산 물량이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서 이 정도의 매도 청산 물량 그리고 지금 40K 위에서 만들었던 이 상승 구조가 패턴이 깨졌다라는 거는 다시 이 구조에서 이 구조를 이제 벗어나는 위로 상방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기까지는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뭐 굳이 34K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더라도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어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든 수렴이든 만들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좀 웅축을 하고 퍼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력으로 갱생하기에는 조금 힘든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좀 그런 모양인데 야나님 안녕하세요. 로빈방님 무섭다고. 저도 무서워요. 그럼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 주시자면 이제 4만 달러선이 깨지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그냥 지름길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여기서 힘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승재 이사께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34K 3만 4천 달러 정도가 바닥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기간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다 잡고 가는 게 좋은지 일단은 고점에서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지금 얼마나 지났죠? 네. 차트로 한 번 확인해보죠. 네. 그래도 대략 한 열흘 정도 좀 지났네요. 열흘 정도 좀 지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조정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가까이는 코인이 좀 수렴을 만들던 조정 추세가 마무리되고 수렴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가까이는 좀 부수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정 추세에 지금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수렴 패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뭐 삼각수렴이든 뭐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상승 패턴들이 그래서 꼭 그런 수렴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조금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매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초자는 뭐 아무리 차트를 갖다 줘도 삼각 패턴을 그릴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데 그냥 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봐야 삼각 패턴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은 제가 유추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블록미디어 라이브 계속 좀 챙겨보시면 그런 패턴이 보일 때쯤에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되면은 제가 또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 화요일 날 오전 11시 반 혹은 11시에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재 이사와 저희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사실 약 3주 전쯤에 32K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36,000선일 때 44K 갈 거라고 해서 4사좌가 됐다가 이제 32K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닥터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34K를 송승재 이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지금 질문들을 다 올려주시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그럼 매수를 할 때 분할해서 모아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지금 한번 털고 혹은 진짜 말 그대로 34K가 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냐 저는 그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가 100% 비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마다 스타일다마다 다르겠지만 70%는 내가 장투목적으로 가져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단기 투자로 가져갈 거다. 구분을 짓는다면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4K는 기회거든요. 기회일 수밖에 없어서 분할 매수 접근이 좋겠죠. 근데 이제 단기 투자 비율 중에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34K까지 분할 매수했다가는 못 버텨요. 절대 버틸 수가 없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방식 자체가 보통 데일리 길게 가봐야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관점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 지어놓고 단기 투자 비중은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 때문에 이슈가 좀 생겨서 제가 잠깐 콘솔에 가서 확인을 할 테니까요. 송승재 이사께서는 나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본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거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프로페셔널한 버전은 이런 걸 본다. 좀 설명 잠깐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 이제 팁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추세를 볼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 2평선을 기준으로 했고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추세가 꺾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보이느냐 제가 보는 2평선은 EMA 2평선이고 30일, 60일, 90일 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차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보통 추세가 상승장에서 추세가 강하게 뽑아져 나올 때는 주가가 이 30일 2평선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끌고 왔을 때 이 진한 선이 30일 선이거든요. 이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탈을 한 거죠. 11월, 11월, 1월 12일 날 이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저항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냥 여기서 다시 V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서 50K 바로 간다. 이런 기대를 너무 좀 하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추세를 볼 때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30일, 60일, 90일 선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장투를 하거나 난 정말 안정적이게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주가가 적어도 31선 위로 다시 종가를 지을 때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좀 돌파매수 형태로 사도 지지만 받는다면은 또 꾸준히 이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지금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은 주가가 적어도 다시 31선 위로는 올라와서 놀아야 된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더 크게 갈 수 있다. 지금은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 하셨죠? 저희가 이제 저희 블록미디어의 영원한 숙제 오디오의 양호 어느 날은 오디오가 엄청 좋았다가 어느 날은 충격과 공포의 오디오로 많은 분들을 당황시켜드리는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잠깐 보면은 3만 9,998달러 정말 2달러 모자란 4만 달러 선인데 앞서 말씀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4만 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더라도 이것이 반등과 회복의 가능성의 4만 달러라기보다는 앞서서 너무 과매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매매 성향으로 약간 튕겨오른 데드캣 바운스에 가까운 그런 모양새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좀 홀드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못 들었는데 할까요? 말까요? 지금 물량을 애매하게 본인이 평단이 애매하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수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긴 합니다. 머니창고님께서 아까 초반에는 우리가 30K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거는 뭘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30K가 아니고 30K 구간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하면 30K 초반 구간 구간이라고 하면 그냥 30K에서 40K까지를 말하는 거죠. 구간. 전체적인 이 구간. 좋습니다. 정킴 78님께서 애널리스트님 귀여우시다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귀여운 거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도주님께서 오디오에 투자 좀 제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라든지 장비들은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여서 세팅을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ETF의 GBTC 그리스케일 ETF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7거래일, 8거래일 지나면서 과연 매도세가 좀 줄고 매수로 돌아설지 이것들은 저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께서 만드신 비트코인 ETF fundflow.com에 들어가시면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는 주식장이니까요. 일어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 점 그것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살짝 더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차트 살짝만 보고 제가 이 구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40K 위에서 그동안 상승 구조를 만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전제 깨졌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하도 말씀 이어서죠. 네, 그동안 이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추세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지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있는 위치가 이 매물대 있잖아요. 첫 번째 이 매물대, 저점을 높여줬던 이 매물대 아래로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자체가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추세 자체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저점을 만들고 오른다고 해도 저점이 높아졌다가 이제 낮아지는 형태가 됐으니 반등이 나와도 그게 얼마까지든 얼마까지든 나와도 다시 대득해시고 추가 하락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제가 하루 이틀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1, 2주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4만 2천 달러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하락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34K 끝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닙니다. 3만 2천 달러 가도 지금 현재 구조상 거기서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잡고 봐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의 이제 초심자적인 이해로 봤을 때는 앞섰던 이 4만 달러 중반 이상 갔던 상승의 발판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발판의 낮이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은 역시 이번에 힘들고 거기를 지키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걸렀던 자리가 이제 39K 후반대와 34K 3만 4천 달러 선을 한 번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상황이 혼돈의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일 텐데 그 지점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